땀나니까 옷 갈아입을 거 챙겨서 샀거든요. 어우 씩씩해. 걸음급 발라. 맛있겠다. 맨뒤. 여기 반찬 맛있는다, 만찬은. 반찬집도 그렇고 꽈배기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익숙했구나, 계속 거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진짜 높은구나. 보쌈 중짜나랑 칼제비 하나요. 보쌈 중짜나랑 칼제비 하나요. 안녕. 여기를 사실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가게 됐었는데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갔는데 엄마 아빠가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시면 맨날 그걸 먹으러 가자고 하세요. 일단 저 그 정겨운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생각보다 혼밥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꽤 있어요. 그런 것도 나오죠. 어르신들. 혼밥도 자주 다니세요? 혼밥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빼고는 다. 삼겹살 찌프도 가능한 거에요? 완전 가능해요. 오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privilege 니치가 진짜 맛있어. 시국 음악 수가 뭐해야 됐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연습생을 오래 하다보니까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는 막 아껴서 적게 먹기 싫더라고요. 그냥 먹고 싶은 거는 다 먹고 싶고 뭐라도 맛보고 싶고 그래서 시켜봐요. 이 조합이 뭐 하나도 포기하기 어렵긴 하네. 그렇지, 그렇지. 잘 먹겠습니다. 아우, 제가 알배추에 맛있지, 마레모야. 오, 주라네. 어허, 이 친구 좀. 오, 이거 김치. 아이고, 아이고. 살짝 매콤해 보인다. 하하, 이거 죽겠네, 이거. 너무 부럽다. 뜨거운 국물인데도 빨리 드시네요. 6천장 많이 까지죠? 개의정과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맨날 까져있어. 왜 이렇게 까지지 했는데. 성격은 급하고 이거를 넋걸어주실 거. 너무 부러워. 이거 봐, 이거 봐. 급하잖아, 지금. 좋아, 좋아. 진짜 급해요, 어머. 좋아하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맞은편에도 혼박하러 오셨네. 혼박만이에요, 어르신.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우와. 너무 맛있다. 잘 먹는다. 이모, 이모, 여기에 차 하나만 드세요. 진짜 너무, 너무 멋진 동생이다, 진짜로. 아, 너무 맛있겠다. 운동을 먹으니까. 세상에, 저것도 빨리 먹네. 이거 먹고 먹을래 여네. 그러니까, 여네. 알코올 프레임. 그럼. 와. 와, 진짜 잘 먹는다. 진짜 잘 먹는다. 원래도 낮술을 좀 좋아하세요? 제가 낮술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집에 놀러 가면 일단은 낮에 왔으니까 한 잔 해. 이거부터 시작이 돼서 저녁은 저녁이니까 이제 시작해야지 하고 한 잔 해. 그럼 다음날 이러면 이제 해장해야지 하고 한 잔 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셔서. 보통 술을 못 먹게 하시는데, 부모님이. 아니, 여기서 먹으래요. 엄마가 있을 때 먹으라고. 구도도 좀 배우고. 맛있다. 와, 우리 동네가 잘 시켰다. 잘 먹는다. 탄수랑 단백의 비율이 완벽해. 탄단적으로. 이모님. 저 이거 남은 것 좀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거는 뭐 용도가 많잖아. 다시 먹을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동네로 왔던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구리에 살았는데 어릴 때 시장을 당했던 기억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때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뭔가 시장이 있고 좀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로 되게 가고 싶었었는데 이런 데 오니까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동네도 이래요. 그대로요. 어. 옥수수. 맞아, 옥수수 지금 철이지 뭐. 세 개만 주실 수 있어요? 여기로 입금하면 되죠? 예, 예. 저렇게 다 있더라. 저게 신기해. 입금하는 게. 네, 아주 맛있을 거예요. 이미 많이 먹었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최고다. 원래 집에만 있는 걸 진짜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무조건 바깥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운동 끝나고 집에 오면 심심하니까 나가서 밥도 먹고 먹고 구경도 좀 하고 원래 저 진짜 한 번 나오면 집에 웬만한 걸 다 끝내고 들어가는 편이기는 해요. 아, 여기. 아, 알지, 알지, 알지. 여기는 먹는 게 없어. 먹는 게 진짜 없어. 열대어도 팔아. 재밌어요, 심심할 때 구경하면. 뭐 살까? 뭐 사라고 싶지? 아주 많군. 아, 바구니. 아, 형성 좋지. 이제 이상해가지고. 네, 이상한 게 얼마 안 돼. 사용하고 있어야겠다. 옛날 바재도 있네. 그래, 이러다가 장바구니 차는 거야. 맞아요. 그냥 제가 틀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여자들의 필수 코스 아닌가요? 아, 뷰티 스토어. 여기 그냥 개미족인데. 근데 물건 고를 때 좀 꼼꼼하게 좀 고르시는 편이세요? 즉흥적인 사람이어서. 그냥 이거 필요했다. 혹은 이거 갖고 싶다. 이러면 그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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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드릴게요. 크네. 저 많은 양을 저렇게 빨리 쇼핑하고. 맞아. 들어가자마자 나온 거 같은데. 그냥 내게 있는 거. 후룩!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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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르구나, 내가. 와, 문 여는 것도 진짜죠. 물을 턱턱턱턱. 물을 뜯어내듯이. 와, 와중씨가 못 참고 먹으면서. 척척. 바로 넣는구나. 아, 진짜 바지라네. 누울법도 한데 한 번은 안 넣고. 눕는 거는커녕 안 지던. 응. 아니, 근데 점점 뒤로 와서 속도 붙는 것 같지 않아? 오, 가젓 때가 좀 붙은 거 같아. 더 붙는 거 아니야, 사실? 와, 미쳤다, 미쳤다. 아, 미쳤다. 이상하겠다, 일단. 잠깐만. 4월을 기한보다 빨리 했어. 어, 그래? 뭐야? 어휴, 시선인데 덥냐. 아, 팩. 네, 머리 안 말리는 거 신기하다. 미치고 말리겠지, 이 시간 절약하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거는 빠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안 되지. 머리도 다 안 마른 것 같은데. 대충 두피만 마르면 다 마른 거죠. 또 땀날 것 같은데. 또 치워. 지금 겨울 손 껴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 어쩐지 바꿨더라고. 집안일이 너무 밀려 있어서 미국 갔다 오고 어쩌고 저쩌고. 스케줄 계속하면서. 집에서 진짜 가만히 못 있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아, 맞다. 나 아까 빨래 돌려놨는데. 이렇게 생각나면 그냥 가서 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유일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비행기 안. 근데 그것도 좀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유일하게 진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영화관은 괜찮아, 영화관? 영화관 안 좋아해요. 영화관 되게 안 좋아해요. 한 10분만 앉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살이 찔 수가 없어. 어. 저 쇼파는 장식이네. 앉아 있잖아.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프션감이 살아있잖아. 우린 다 빠져 있는데. 아니. 쟤가 그래. 나 좀 쉬자, 이러면서 세탁기가. 왜 이게 달라고, 이거? 저거 달아야 돼서? 이거 혼자 하기 쉽지 않은데. 설명서 안 보고 하는 거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걸 누가 설명서를 봐? 설명서 보고 하지 않아? 속쿼트에 있어야 또 예쁘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스쿼트는 달아야 되는데 2년째 안 달고 있는 거 그 정도면 안 달아야 돼요 2년이요 아, 이제 이번에 커튼 달아야겠다 좋았어 드디어 잘했다, 잘했다 덜 말랐던 거예요, 커튼이? 아, 덜 말랐는데? 커튼이 넣을 거 말리니까 아닌가요? 어떤지 커튼이 좀 고깃고깃해 자기 머리도 안 말랐어 그냥 바짝 말리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런 거 있으면 편한지, 꺼낼지 맞아 영양제를 또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저거 빵 케이스 아닌가? 맞아요 쿠키 같은 거 딱 들어가네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럼 먹어야지 나머지는 먹어야지 안 들어가는 건데 조금만 느리게 사면 영양제 안 먹어도 될 거 같아 그것도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봐봐, 이렇게 깔끔하잖아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해가 왜 안 지냐 해가 왜 안 지냐 20만 시간 좀 느리게 가나? 또 뭐 하려고 하신 거 있었어 뭐야 이거? 아, 전등이다, 전등 잘하셔도 되는데 이거 무섭더라 조명이 원래 여기 집에 있었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너무 바꾸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저걸 못 달았었어요 그냥 저것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저것까지 해버려야겠다 하고 전기증 올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아, 이거 닦아야지 고비시 분들이네 위험해 나가 나가, 할 수 있어 우와, 대박 이거 나도 까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먼저 하고 어떻게 접으라고 했는데 어떤 건가? 할 수 있어 그렇지 절연 테이프 잘한다기보다는 제 손이 닿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뭔가 제가 하면 더 애착이 가고 더 뿌듯하고 만족감도 크고 뭔가 빈틈이 보여도 그것마저도 내가 했잖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요즘 친구들 모르는 음악이 나오네 완전 잘했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는 없구나 그.. 전동 드릴 있는데 귀찮아서 빨리 하려고 전동 드릴 뭐 좀 달라 그거 선 시간을 더 걸리긴 해요 그거까지 계산한 거야 맞아요 들어가는 속도보다 이게 빠를 수도 있어 아, 네 잘했다 편집자 구워 슈우우 오우 분위기 바뀌어졌다 하루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빨리 생긴다 지금 이틀 산거야 포크레오니로 치면 3일 정도는 산다 아직 회도 안 흡었어 뭐야 이거 아니... 진짜 청소 없이 1등 직원들 아니, 청소할 게 없잖아 방금 맨발로 올라가, 지금 미친 생활력이다, 진짜로 거의 뭐 신데렐라 그거 같다 영화도 너무 좋던데? 한 번 더 와 이거 자기 집 아닌 거 같아 집 주인이 언제 오는 거야 주인님 언제 오고 되게 행복해요, 되게 빠르게 빠르게 하는 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어색하지 않아? 그만 열어줌 바로바로 두피 줄이려면 이제 좀 어둑어둑한 거지? 완전 어두워졌어 아니, 안 오셨네 아니네 좋아, 좋아 으하하하